기름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서민연료로 불리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은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가격 차이가 100원까지 벌어졌는데 경유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회사 일로 승합차를 운전하는 윤성석 씨는 훌쩍 띈 경유값이 큰 부담입니다. 검색해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왔지만 이곳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100원 더 비쌉니다.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6월 셋째 주 이후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전국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98.9원 높았습니다. 국내에서는 경유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서민연료로 여겨졌습니다.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거나 비슷하게 거래됩니다. 경유는 연비가 좋고 큰 힘을 낼 수 있어 차량용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유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제 경유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이나 효과는 경유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. 겨울이 다가오면 경유 수요가 더 늘어 가격 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동절계로 갈수록 러시아에서 유럽을 향하는 가스를 줄이거나 또 디젤 공급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십살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내년 봄까지는 경유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